0944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은 은 동사는 전자지급결제를 위한 전문결제대행사로 전자결제사업 525사업 기타사업을 영위함 동사는 국내 최초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통합전자결제 시스템 서비스로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가맹점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결제수단의 모듈을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제공함 동사는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국내 최초로 모바일로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전자결제사업 및 모바일 커머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갤럭시아페이 코인뷰 스마트 주차 서비스 등의 신규사업 추진 대시 사업 부문은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상품권 결제 등의 전자결제사업부와 모바일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쿠폰 등의 모바일 커머스 사업부로 구분 대시 2020년 10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좁쌀 XTL을 거래소 코팍스에 상장한 바 있으며 종속기업을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 중임 재무 대시 서울사랑 상품권의 자사 간편결제 앱 연동 등으로 전자결제 부문의 거래액이 증가한 가운데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쿠폰 등의 발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에도 대손상각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종속기업 투자 손상 차손 감소 등으로 순이익은 흑자전환 대시 서울사랑 상품권의 예산 축소로 전자결제 부문의 거래액 둔화가 예상되나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한 OEO 부문의 양호한 성장 블록체인 사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5월 16일 기준 장마감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시가 총액은 235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56위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상장 주식 수는 3922만 9838주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퍼은 43.4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0.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4배 29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7번지억원 79억원 8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5번지억원 마이너스 3억원 54억원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3번지 67%이고 유보율은 482.08%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24이며 전일 대비해서 0.89 더하기 0.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6.75이며 전일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는 816.75이며 전일 대비해서